자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가정을 가진다 하더라도 솔직히 깨지는 가정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남자한테는 좀 박복한 사주야. 남자의 운이 박복하다. 그래서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 남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사주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에 작년에 혹시 이제 혹시 이별을 했다거나 사람 때문에 좀 힘들게 지나온 게 있을까요? 12월에 그렇고 헤어진 거는 한 달 전에 헤어졌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이별의 운수가 굉장히 깃들어 있었고 인간 때문에 되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인간의 고력이 들어와 있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짜증이 나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어거지로 이어온 인연. 뭔 말인지 아시겠죠. 헤어질 때까지가 굉장히 언니가 되게 짜증이 많이 났을 겁니다. 벌써 헤어졌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질질 끌려온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이별이 들어와 있었는데 오래 이제 헤어지게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징글징글해. 또 올라가요? 응.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올라가요. 그쵸? 징글징글해. 음 언제까지 올라가? 올해까지 계속 지척될 거예요. 음 제가 갖고 가니까 뭐.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언니가 또 받아줘 또. 아니 안 받아도. 전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이때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막 찾아오고 불구해서 계속 집에 찾아오고 선물 받아놓고 가는데 안타까워서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제가 냉정하게 좀 하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 이 두 사람이 헤어지지 못한 거는 지척되면 우리 언니가 그걸 또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안타까워가지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만큼 지척됐거든요. 근데 그런 버릇을 언니가 그 버릇을 고치 버리지 않으면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엄청 길게 이어가요. 또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그런 부분들을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넘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될 것을 여름식이 되면 끝날 수도 있어요. 알겠죠? 7, 8월 달 넘어가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네. 그래서. 네.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우리 언니가 보게 되면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 책임감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말에 대한 책임. 약속. 이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얼렁뚱땅.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시키고 때로 나를 미친년 만들고. 내가 그러게 돼. 네가 잘못 들었다. 이런 식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거지를 쓸 때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다 보니 언니가 자꾸 실망을 하게 된 거지. 처음에 그 정보가 그렇게 안 보였는데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언니가 마음이 많이 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기는 잘 헤어지셨다. 그리고 근데 또 연애가 또 들어있네요. 네. 올해 들어온다 하던데. 뭐 들어온다는데 어디 가서 들어선가 봐. 네. 연애가 또 들어있어요. 언제요? 6월달에요. 양력으로? 네. 양력으로 6월달에 연애가 또 들어있습니다. 우리 언니가 남자는 자꾸 돌아요. 아 네. 네. 잘 안 끊겨요. 헤어졌다 해도 금방 또 남자 사겨. 그렇지는 않은데 남자는 계속. 그러니까 계속 돌아요. 계속 내 옆에 남자는 있다고. 썸을 타는 남자가 되든 즐기는 남자가 되든 항상 남자는 끊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남자가 뭐냐면 제대로 된 수발이라든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남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언제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의 덕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을 피워야겠네요. 네. 그래서 내 나이가 55, 56. 그 때를 지나가야지 있어요. 그 전에는 남자를 만나도 연애의 대상, 친구 이런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진중한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남자는 회전바퀴처럼 계속 돌고 돌고 남자는 내 옆에 계속 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훈연 속에 빈곤이라고. 사람은 많은데 박복한 거지. 복이 없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다 잘해요. 우리 언니한테는 처음에는 다 잘해요. 잘하지만 이게 뭐냐면 끝에는 항상 좀 내가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망시키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실망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남자는 계속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남자도 그냥 연인 상대이고 애인 상대일 뿐이지. 뭐 그렇게 의지를 하거나 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근데 가게를 좀 안 할까 싶어서 그거 여쭤보려고 왔는데. 제가 원래 의료업을 좀 되게 오래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퍼업이라고 이렇게 술 장사를 시작했는데 되게 잘 됐다가 아무튼 그 말씀하신 작년에 되게 안전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조금 정리할까 싶은데 가게가 나갈 건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9월 달까지는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제가요? 계속 정사를... 네. 9월 달까지는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9월 지나면 가게는 나가나요? 네. 9월 지나면 가게는 나가요. 근데 굉장히 좀 약하게... 약하게? 그러니까 다운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돈의 계획적인 부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진 반토만일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지금 가게를 내놔도 가게가 나가진 않겠네요. 9월 달, 가을 저기가 지나면서 가을에서 초겨울이 새 찬 바람이 불어들면서... 찰이 찬 바람이 불어들면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9월에서 10월 넘어가면서 우리가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시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9월에서 10월 넘어가고 아니면 늦으면 11월 정도. 그리고 올 하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장사는 좀 오늘도 못 되나요? 이게요. 여기는요. 장사가요. 몰려요. 맞아요. 확 몰렸다가 며칠 쉬었다가 또 한 달을 확 몰렸다가 며칠 쉬었다가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돈은 좀 그래도 되네요. 돈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전에는 사실 좀 많이 괜찮았거든요. 유지해가는 정도는 됩니다. 유지해가는 정도. 이거 처음에 시작하고요. 3, 4개월. 3, 4개월 바짝이에요. 5개월 접어들면서부터 약간 내리막기 시작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픈빨이라고 그러죠. 그 오픈빨을 참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5개월 지나면서부터 내 운기가 꺾이기 시작하고 구설이 들기 시작하고 사랑과 시시비비. 그 구설이 이제 좀 끝났나요? 구설이요? 조금씩은 계속 나는 원래 4주 있다 하긴 했는데 작년 올해 1월까지가 피크였죠. 진짜 힘들었어요. 올해 1월까지 완전히 피크였을 겁니다. 그 구설 우리 매니저가 좀 친하게 알고 지냈는데 걔가 이제 구설을 만들어서 직원들도 그만두고 손님들도 잘려나가고 했는데.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장사를 해야 되면 그런 구설이 없어야지 저도 좀 순탄하게는 할 수 있잖아요. 일단 1월까지 운 때가요. 작년 7월달 7월달부터 올해 1월까지 완전히 피크였을 겁니다. 피크였는데 올 1월달 이후로부터 해서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지금 3월 되면 많이 조용한지부터 조용할 거라 하긴 했는데. 잠잠해지고 있는데 뭐 다른 마시라도 들은 얘기는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잠잠해지는 시기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6월달 되면은 거진 없을 거예요. 6월달까지 잘 견디세요. 제가 그 지금 취미 비슷하게 목공예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게 취미예요. 아 걔는 취미. 제가 시골 쪽에서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원래는 좀 가게를 적게 되면은 그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 혹시 시골 쪽에서는 조경을 하든 뭐를 하든 조경을 하는 건 저하고 조금 맞을까요? 아니요. 아직 시골 안 들어가요. 아직 시골 안 들어가실 거예요. 시기상조다. 네. 그러면 계속 이 술장사를 나중에 이제 접게 되면은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좀 맞는 업이라든지 좀 바꿔야 되는 것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술 안 하고 싶어요? 응. 하시게 될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걸 한다? 아니요. 비슷한 거 말고 이제 분위기. 다른 분위기. 내나 장사를 하시게 될 거예요. 술이 연관된. 네네. 그렇게 되실 겁니다. 내년 한 번 보세요. 언제까지? 내년 한 3월달 지나게 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술 장사를 언제까지 계속 좀 오래 하게 되나요? 어. 한 4, 5년 정도까지나? 진짜요? 네. 4, 5년? 네. 4, 5년까지는요. 장사가 들어있는 데다가 술과 연관돼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렇게 가실 거예요. 아마. 술 아닌데 물인데 왜 술이 아닌 물장사는? 뭐 커피숍 같은 거? 커피숍이나 뭐 이렇게 하본도 물 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본도 물을 주는 거는 맞지만은 나무잖아요. 음. 그죠? 나무하고는 안 맞아요. 아니 맞긴 한데 나무로 풀 가지는 않을 거라고. 국술로 풀어서. 물로 풀어갈 거라고. 갑자기 탕박이. 응. 그니까는 그거는 일단 뭐 가게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거는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오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현재는요. 현재는 구설에서는 이제 작년에 인간의 시비 구설. 인간의 때문에. 고통 이별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지나온 시기이고 올 초반기가 넘어서 중반기가 되면서 잠잠해지고 하반기가 되면서 거기서 벗어날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작년에 한 해 지내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그리고 잘 지나왔어요. 지나왔고 또 견딘 만큼 또 좋은 소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게는 내 욕심만큼 절대로 안 팔릴 겁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네네 거기서 반토막 반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고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는 위치에서 좀 그냥. 집을 사서 이제 이사를 가고 싶은데 혹시 집 사는 건 오래 괜찮으실까요? 아니 아니 아니요. 문서는 안 돼요. 아 오래 안 돼요? 네. 내년 하반기에서 내후년이 돼야 돼. 올해 문서를 지게 되면 금전이 엮여요. 아 더 힘들어진다는. 네. 내년에 하반기면 이제 7월 이후로. 네네. 아 그럼 그냥 그 집에 살아라. 9월 이후로지요. 아 그 집에 살아라. 그 집에 사는 건 괜찮나요? 또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자속하고 있어요. 네네. 괜히 금전이 묶여버려서요. 본인이 더 힘들어요. 허덕이 기대. 그러니까 일단은 문서는 조금 더 뒤로 미루세요. 혹시 그 수장사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혹시 누구의 권유로에 의해서 동호파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 사람 자꾸 저한테 이렇게 대시를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근데 같이 하지 마세요. 별나요. 아 본인이다. 무조건. 네. 별나요 그 사람이. 아 그래요. 왜냐면은. 어 그 사람이 왜 별나라고 표현을 하냐 그러면은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굉장히. 왜 이게. 이 틀에 딱 갇혀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만의 딱.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틀에서 벗어나면 이 사람이 안 돼. 너무 힘들어해. 그럼 언니가 그 사람을 맞춰주다 보면 언니도 미치는 거야. 아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죠. 그게 별나다고 표현하는 거야. 저는 좋고 그냥 혼자. 네. 혼자 하시는 거야. 그리고 또 언니도 지랄 발광 같은 성격이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은 언니도 참다가 참아주는 스타일이 있기도 해요. 참다가 이게 지랄 발광이 언니도 같이 났다 그러면 이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도 또 인간세 또 엮여요. 그러니까는 아예 하지 마시고 하시려고 하면 작은 걸 하더라도 내가 내 거를 하시는 게 맞아요 언니는.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이제 장사를 계속해야 되면은 제가 지금 분위기가 펍인데 뭐 카테일 팔고 뭐 양주 팔고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려면 직원을 다시 또 써야 되는데 계속 하는 게 낫다 하셨잖아요. 저는 조금 더 가볍게 소주도 같이 팔면서 그냥 혼자 할까 아니면은. 네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람을 직원을 써서 그냥 이. 직원 한 명 정도. 그러니까 유지하면서 그냥. 네네. 컨셉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직원 한 명 정도 더 드려서 그렇게 속딱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약간 지금 컨셉 그대로 가는 게 낫나요? 아니면 차라리 좀 편하게. 편하게. 그냥 더 부담 없이 가격을 낮춰서 가는 게 더 나아요? 네네. 가격 낮추면. 네네. 편하게 가세요 그냥. 아시겠죠? 알겠습니다.